안녕하세요 셀리스트 조현미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연주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경기민요인 아리랑과 한돈님께서 작곡하신 홀로아리랑입니다 이 두 곡은 한국인의 정서를 너무 잘 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세계인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힘들고 지친 시기에 여러분들께 이 음악으로 작은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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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